한입에 먹는 뉴스 한 접시 타파스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여러분 투표 해보셨나요? 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테고 한두 번쯤 해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벌써 나와 있는데 고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알고나 당하시죠 저기 냉면 한 그릇만 배달 좀 해주세요 네 짜장면 왔습니다 어? 저 냉면 시켰는데요? 아 마음에 안 드세요? 네네 냉면 시켰어요 짬뽕 드세요 아니 저 냉면 시켰다니까 아 저희 집은 짜장면하고 짬뽕밖에 없으니까 그냥 드세요 어? 지금 그 냉면 시켰는데 그냥 드세요 짬뽕들도 황당하시죠?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?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0%만 득표하고도 93%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투표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100명 가운데 13명은 저분처럼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참 이상한 일이죠 이런 억울한 유권자들의 비유를 어려운 말로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한 네덜란드 학자가 36개 나라의 선거제도를 연구했는데 우리나라의 불비례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세계 1등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 나쁜 쪽으로 세계 1등이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?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기본은 소선거구제인데요 소선거구제? 소선거구제가 뭐예요? 네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지역구마다 1등 한 명만 당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가 받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정당을 아무리 찍어봐야 두 거대 정당 중 하나가 아니라면 무의미한 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 제도인데요 문제는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전체 300석 가운데 지역구가 82%고 비례대표는 18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표 방지 효과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고칠 수 있을까요? 사실 방법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꽤 괜찮은 안을 내놨습니다 독일의 선거 방식과 유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인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요? 자꾸 너무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요 그게 뭐예요 조금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한 권역에 국회의원이 10명이라고 하고 5명은 지역구의원 5명은 비례대표로 뽑는다고 해보죠 그리고 정당은 A당과 B당 딱 2개라고 가정합니다 지역구 투표를 했는데 5개 지역 전부 A당이 60%를 득표해서 승리했습니다 B당은 40%를 득표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라면 의석수는 5대 0이 되겠죠? 비례대표까지 감안하면 기껏해야 5대 1 정도 될 거고요 그렇지만 선관위 안에서는 A당이 지역구 5석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1석만 차지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4석은 B당에게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6대 4가 돼서 두 정당의 득표율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짜장면 시킨 사람은 짜장면을, 냉면 시킨 사람은 냉면을 먹을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이걸 받아들일까요? 어? 아니 국민의 민의를 득표하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닙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이득을 보고 있는 이 두 정당 이 안을 무시하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도 또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짜장면이나 짬뽕만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노사정 합의가 더 쉬운 해고에 도입을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해고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해고를 쉽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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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제의 전쟁에 적극 잔동했다는 것이었는데요. 이런 행위들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. 조선인들에게 돈을 모아 비행기를 바치자 하는 광고를 낸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? 저와 함께 1940년대로 가보시죠. 당시 전쟁 최고의 무기는 바로 비행기. 진중한을 폭격해 미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등 그 활약은 실로 대단하였다. 그러나 미국의 반격이 시작되고 일본은 수세에 몰리는데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도 바로 비행기. 그런데 그 비행기가 비싸도 너무 비쌌다. 이에 일본을 조국으로 떠받는 조선인들의 뜨거운 노력이 시작됐으니 이른바 운용기 헌납 운동이었다. 비행기를 헌납하자. 조선 반도에 힘껏 울려 퍼지는 저 음성을 들으라. 절전은 하늘이다. 보내자 비행기를. 일본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었던 비행기. 일본은 헌납받은 이 비행기에 애국기라는 이름을 붙였다. 그리고 이 애국기를 헌납하라 증명한 조선인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으니 카네다 류슈. 김전용주. 그는 선세누랑 김무성대표의 아버지다. 김전용주.